이 퓨파이터의 탈을 쓴 에미탈이군 미카 나 이거 두개 사룩도고 하나 들어갑니다 두개 나와 그럼 뒤에 와요 GDM? 예예 이렇게 짱은 크리티카 네 나이스 잠깐만 나 나 나 또 L100 굳어 아핳 아 진짜 아 진짜 할 말 안 난다 아핳 아니 붐맨 좀 하다보면 어느 순간 이 좀 까먹어보여 계속 주시를 해야되는데 아 스플릿 에스파이요? 스플릿 에스파이요?